총선이 4주도 안 남았습니다. 아마 한 25, 26일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총선에는 아주 독특한 묘물단지 하나가 들어와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한참 싸움이 한창이고 유권자분들께서는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가 하고서 지금 아주 심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있면서 지금 통합당의 전신인 한국당하고 다른 법력권하고 한참 싸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통합당은 통합당 내부에서 한참 또 싸우고 있더니 법력권은 법력권대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사실 보통 싸움하고 달라서 이제 거의 팟싸움 단계로 가 있습니다. 뭐 정치공작이다, 마타도다 하면서 지금 그동안의 진보 진영에서 내부에 벌어지는 것은 어떤 노선 같은 걸 갖고 싸웠는데 이번 싸움은 좀 이상합니다. 그전에는 무슨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뭐 독자 출마를 해야 되는 이 김영선 전 대통령 쪽하고 뭐 후보 단일화를 하느니 뭐 비판적 지지를 하느니 이런 건 큰 노선 갖고 싸웠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육탄전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은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전에 보면 보수 진영 내에서 좀 있었던 건데 보수 진영이 정말 아유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싸워나 할 만큼 참 진보라는 말을 하기가 참 이상할 만큼 참 추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 싸움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어디서 벌어졌느냐 이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민주당에서 저건 말도 안 되다고 공격을 하고 하더니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네들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만들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역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근처에다 정당 하나를 플랫폼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고 민주당도 들어가고 이당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합친 거지 저렇게 통합당처럼 무슨 위성정당 하나 만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뭘로 만들 거냐 그래서 두 군레도 시작을 했어요. 하나는 정치개혁연합이 추진하는 플랫폼 또 하나는 시민을 위하여 라는 플랫폼 이 두 가지 플랫폼입니다. 이 그릇을 어디를 중심으로 할 거냐 그런데 이게 말이 좀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건 사실은 시민사회와 옛날에 운동권의 원로들이 중심이 돼 있는 데고 시민을 위하여라는 것은 개국본이라고 있죠. 조국수후하는 서초동 집회 같은 거였던 분들 이분들이 주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정치개혁연합 또는 시민을 위하여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시민사회는 시민들과 저쪽의 제야 원로들 그리고 개국본은 여기 새로 나온 시민을 위하여 개국본이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지 않은 거는 이 보수진영한테 진다고 해서 시민사회에서 지금 이걸 시작을 했어요. 민주당이 여기하고 좀 조율을 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개국본 주축으로 확 갈아태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뻐른던 님데 맞 좀 하셨어요. 저 힘이 없어 보신다고요? 이게 좀 이 부분은 조금 설명 좀 드려야 되겠네. 저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제가 이게 목소리가 너무 크고 좀 흥분한 것 같다고 자꾸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를 좀 낮추려고 하는데 또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하니까 이거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좀 톤을 조금만 주실새대로 주려감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갈아타게 됐느냐 원래 얘기하던 쪽하고를 딱 편개치고 자 시민 개국본 쪽하고 하게 됐느냐 시민사회의 주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는 비례정당 만들지만 원대복규로 후보도는 안 된다. 총선 후에도 우리 정당은 유지될 거다. 총선 후에도. 그리고 민주당 중심은 안 된다. 여러 정당이 참여하고 정의당까지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둘러리로다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패권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렇게만 되면 민주당 입장이 확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사회하고 접촉하던 분이 누구냐면 김성환이라고 의원이라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었어요. 이분이 창구했는데 갑자기 양정철로 돌연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장 하는 친문의 실세라는 분 이 분이 나오더니 이제 이중플레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시민사회 쪽하고 하는 척하다가 개국본으로 확 터닝하고 양쪽을 대화를 하면서 그러더니 터닝을 한 것까지 좋은데 실제로는 개국본 플랫폼을 만드는 걸 직접 작업했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시민사회에서의 원성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양정철 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또 관여를 하고 있냐 그 유명한 방송인 교통방에서 하고 있는 김호준 씨도 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의실장 하다가 구로에서 출마하는 분 최재성 이분도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대표에 아마 도전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바람을 잡았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개국본을 기반으로 하는 저는 플랫폼이 탄생이 됐습니다. 바로 며칠 전입니다. 국장님 오늘 방송 주제와는 무관합니다마는 젊음 유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뭐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신나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무리 고민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없어요. 저도 이 기침하는 걸 잘못하면 지적받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개국본 기반의 이 플랫폼은 뭐냐 이걸 뭐냐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했는데 벌써 이 더불어 자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위성정당인 걸 아주 드러내는 거죠. 권만 어떻게 하든지 가네 요거 이거를 그래서 이제 목적대로 시민사회는 총선 후에도 지속한다고 했지만 이건 일회용 정당으로 끝나갑니다. 자 이 정당은 어떻게 돼 있느냐 저도 하도 복잡해서 대충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소수정당이 한 4개 됩니다. 여기에다가 민주당과 개국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 한 6개 정파가 모여있는데 여기 참여한 4개 정당의 전체 나이를 합쳐도 한 1년이 안 됩니다. 3개 정당은 금년 초에 창당을 했고 한 개 정당은 작년에 청당을 했어요. 이런 정당을 하고 민주당이라고 하고서 합쳐서 이것이 법료 진보진영의 플랫트입니다. 이야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한 정당의 대표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어요. 진짜 강한 처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분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이제 이 정당끼리 플랫트를 만들어서 같이 출범하자고 해서 협약식을 했어요. 협약식을 연락을 받고 가서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답니다. 개국본 사람은 어떤 정당 대표는 그러더니 거기서 죄송합니다마는 귀 당에 당령 좀 주실 수 있겠느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보내줬답니다. 이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플랫트홈에서 나오는 위성비례정당, 이대형 정당의 실체입니다. 거기 중심 플랫트홈을 제공했던 개국본 측은 공동대표가 두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이 채백은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은요.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아주 심하게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돌변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이분이 돌변했는지를 짐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또 조국 장관 있지 않습니까? 법무 장관을 그만둔 하다가 중간에 물러난 분 이분은 조국은 국민의 영원한 법무 장관이라고 칭송동한 교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정당이 민주당의 그입니다. 참 호두순밖에 안 나옵니다. 지적받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교수님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돌변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권인데 요즘에는 그냥 서서히 변하는 것도 돌변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돼서 지금 진보진영은 쪼개지고 있습니다. 확 깔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냐 먼저 이렇게 시민사회고 얘기를 하다가 계곡본 쪽으로다가 확 양정철 씨가 주도해서 터닝을 하니까 뒤통수를 만졌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이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양정철이 양정철이 이낙연보다 센 사람이라더라. 민주당의 중진들이 꼴짝을 받았다. 양정철은 아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마타도 하나 흘리는 기본도 안 된 인간이다. 연례 진보진영에서는 연례 진보진영에서는 보수를 공격할 때는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네 이렇게 공격은 이해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라는 논리와 명분과 상황을 갖고 자기네 이렇게 싸웠어요. 보수하고 싸울 때하고 달라요. 공격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뭐? 우리가 뭐 공천지부를 요구했다고? 그래서 우리하고 안 한다고? 이건 과짜다. 이래서 이거 사실 허위사실을 높여서 검찰이 지금 고발할 태세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또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당 노무현당이 아니다. 그리고 저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 사적 집단이 운용하는 정당이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껴진 배제된 시민사회 쪽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게 출처가 있는데 여기서 누가 했다? 누가 했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하게 해서 그냥 제가 축약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정철 같은 분이 설치되는 더러운 세상. 아유, 저 댓글을 나시더라도 조금 더 심한 말은 좀 안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진보가 아니고 좌파가 아닐까요? 진보, 글쎄 진보, 좌파. 그건 또 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창진님이 하신 말씀 같은 건 저도 한번 유념해서 참조하겠습니다. 진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좌파라고 하는 말 좋은지. 그리고 보수라는 말도 안 쓰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보수가 아니고 자유 우파입니다. 네, 이 점도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시고 저도 좀 생각을 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심도 윤리도 정의도 없는 것끼리 아전투구 정말 구역질합니다. 뭐 글쎄 구역질까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 진보 진영이 이렇게 아이고 이거 또 여기도 좌파 라고 해야 되나. 이 진영이 이렇게 싸우는 거는 정말 제가 봐도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처음입니다. 이게 아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구루 대 구루 팔아 가려갈려갖고 싸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가 하면요 진보 진영에서만 민주당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저 이낙연 총리가 어저께 관훈토론 관훈클립 토론회에 나가서 이 시민사회나 이 원로들이 그동안 민주당을 많이 지원해주시고 격려주시던데 이분들을 없이 안다는 건 참 요즘 사태가 좀 민망하다. 이 말을 신중하기로 소문나 있는 절제된 언어를 쓰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가 이 정도 표현한 건 사실은 굉장히 맹 비판을 한 거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이제 또 아 뭐 미안하게 됐다든지 죄송하게 됐다든지 뭘 잘해보자 했으면은 싸움이 가라질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개국본에서 또 이 시민사회 원로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채백은 조국을 국민의 영원한 법무장관이라고 했던 이 개국본 시민사회를 시민을 위하여 당의 공동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시민사회하고 원로들을 거론하면서 시대 변화에 뒤처진 사람 중 일부는 자신이 부정하던 반대 진영 사람들보다 더 추하게 변해간다. 이거 제가 부르는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 말로 이 정 진보 진영의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나이 드셨고 그래서 추하게 변해간다. 늙어간다. 반대 진영 사람들보다 그 보수 진영 사람들보다. 그러더니 자신이 추구하던 그들이 원로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추구하던 진보적 가치를 자신이 욕망을 달성할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며 이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대의는 그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뿐 거짓과 겉모습술을 밥 먹듯이 한다. 이거 만말 몇 마디만 가려놓으면요. 이분이 진보를 공격한 것인지 보수를 공격한 것이 모를 정도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왔어요. 미래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원희철 새 당대표 추대 공천이 구성했던 교수님 생각하시고 저기요 캔버스 옛지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요걸 끝난 다음에는 바로 한국당 미래한국당의 공천 얘기를 지난번에 한 곳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상정의 기획한 멍청한 선거법으로 이번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까까무라님 주은김님 원희철 새 대표는 어떻게 헐려나요? 주은김님 이분은 전에도 좀 나오셨던 분인데 종종 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와주세요. 오늘은 진보 모두 모두 조지시는구나. 저는 조진다기보다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조지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비판하려면 따끔하게 할 건 맞죠. 그걸 이제 기자 정신을 갖고 하는 것이지 그것도 이렇게 말 돌리고 배배 꼬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낙연 씨는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닌지 말이 하도 중간발음을 많이 했어요. 아 그 말 날카롭네요. 중간발음을 많이 한다. 귀태들이 많네. 까까무라님 아유 이건 또 덕담인데 이거 읽어드려도 되나? 김종재 교수님은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유명하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시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호되게 나무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 그냥 자기네들의 대선배들을 이렇게 공격을 했으니 원로들이 그리고 시민사회 쪽에서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대 갈등.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디다가 폭발하지 않을까. 이제 노선 갈등도 있지만 듣기야 이제 세대 갈등까지. 아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돼서 대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쭉 하나가 흘러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조국 인사가 대거 이번에 국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개국보를 주치고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워지는 정당에. 이제 여러 정파. 네 개 정당이 들어오고 다섯 개 정당이 들어오고 거기서 각 후보들을 내놔서 이제 상순위는 소수정당에 놓고 후순위는 민주당이어서 이렇게 스크럼을 짤 텐데. 거기 나오는 비례후보들이 적정한지 안 되는지를 민주당에서 판단하는 간별사를 파견한답니다. 이 간별사 파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지난번 총선 때 그 간별내기 많이 들었었죠. 진박. 여기도 이 간별사가 오면 아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 돼. 이분은 이 사람입니까. 괜찮아. 누구를 많이 느꼈습니까. 친조국 이사들로 들어갑니다 민주당도 친조국 인사 그리고 소수정당에서도 통한 티오를 통해서 친조국 인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다 국회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서 뭘 할 거냐. 지금 내부적인 논의로서는 검찰개혁과 그다음에 언론개혁을 주된 미션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뭐 이 언론개혁 분야에서 또 무슨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칠지 이것이 무슨 이 일간지뿐만 아니라 종편이나 또는 뭐 다른 데까지 오랄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분들이 이 친조국파 인사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못당한 조국이 장관이 안 돼서 못당한 개혁과 그리고 언론개혁을 한다는 미션에 그걸 미션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아주 파다합니다. 어 조선티브에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대를 미쳐가는 것만 개혁 계약이겠죠 더불어 시민당이 아 유시민당인 줄 알았네요 네 교수 저희가 언제 교수님 같은 분들 물드시는 뭐 아 이건 너무 너무 좀 심하신 말씀이고 이거는 하여튼 덕담으로 알고 저 하여튼 감사히 듣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요 대목이 있는데 대충 끝나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당이 또 나오나 싶은 거예요. 정봉조 전 의원과 손혜원 전 의원이 만드는 당입니다. 이게 열린민주당인가 하는 당이에요. 이 당은 말이 어떻든 간에 실제로 조국당입니다. 이 당도. 여기서 비례대표가 돼도 이분도 또 국회로 들어가면 친조국 인사들이 될 겁니다. 여기 누가 참여를 하고 있느냐. 최강욱이라고 얼마 전에 왜 공수처법 발동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손복했다고 큰소리 쳤던 이 그리고 조국 장관의 아들 그 인턴 성적인가 뭘 갖고 난리를 조작을 했느냐 어쨌든 이분.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얼마 전에 그만뒀죠. 이거는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황희석 인권국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요. 민주당에서는 이 당을 보고 노이즈라고 그래요. 시끄럽게 떤다고 그래서 따로 논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들도 대부분 조국 가까운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당첨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긴 여기서 많이 되면 원래 민주당이 하는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 시민당하고 사이에 또 비례대표 싸움이 벌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쪽이 다 상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조국을 가까워하는 사람 조국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전에 민주당 다 미쳤네요. 전이 아니고 정. 정선당은 선무당당으로 개념하면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부터 네이버에 댓글 이력을 공개했는데요. 14년간 1만 7천개 쓴 사용자도 있고 33개 기사에 1분마다 돌면서 대통령 칭찬, 댓글 사람들이 아이고 이분 굉장히 과로하셨겠네. 이거 좀 나눠서 하시지 어떻게 그 진영에서는 한 사람을 이렇게 혹사시키나. 네 참 정말 참 놀라운 일이네요. 1분마다 돌면서 33개 기사에 한다. 캔버스 엣지님 아주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캔버스 엣지님 그 구독 신청하고 혹시 좋아요 같은 건 잘 누르시죠? 네. 이렇게 진보진영을 갈르고 뭐 보수 입장에서 진보진영을 갈르고 한 거 아니고 자기네분들만 어쨌거나 이렇게 갈르고 쪼개면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게 결국은 뭐냐. 초국 결사 옹호하고 친문팔권과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국회 총선 후에 국회에 들어가서 펼칠 활극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 아닌지 참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동형 비례제가 나라를 위해서도 보수 진영을 위해서도 진보진영을 위해서도 얼마나 해약이 되는지 그걸 주도했던 분들은 나중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